모자 감동 앗 다만 춥다 화면 못 내보내겠다 잠깐만 이게 몇 리터인가? 살이 아 뭐였어 4리터에 베이킹소다가 120에 구연산 26 26이면 종이포우도 요만큼? 구연산은 조금 베이킹소다가 많이 그렇게 하면 되나? 막 물이 많으니까 이 정도 지지지지지지 하는 거 보면 진짜 됐겠죠? 됐지 않을까요?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그냥 창틀에 끝인 거 같아 아이고 오늘 인가에서 작가님께서 새해 선물로 책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수면제 이거 보다가 좀 자야 될 거 같아요 3, 40분 정도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도 사실 너무 고픈데 밥 먹고 자면 너무 늦을 거 같아가지고 이거 너무 어둡지 않겠지? 수수수 렌즈를 읽어볼까요? 이게 뭐냐면 마음의 챙김의 씨 편집도 써주셨네 감동적이야 아니 책이 감동적이 아니라 편지가 이거는 뭐 따로 책은 아니고 그냥 시집이에요 시집 신빈이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? 이거 제목이 일요일의 신장 얘기에요 일요일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인가 갔다 와서 자는 거 꿈이 없이 진짜 사실인데 하나 다는 거 원래는 옷을 입고 앉아요 사실 좀 불편하네요 정말 리얼로 가면 나야 편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오늘 채널이 못 나가요 잠시만 1340분만 자고 해놓고 잠시만 여기서 뭐 먹을지 생각보다 notably watched 지금 fra Johnny 좀 자볼게요 차가운 removed 네 제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감사합니다. 네. 아낌없이. 항상 문제야. 이거는. 어디 가나. 와우. 어릴 때는 이렇게 비비는 거 진짜 싫었는데. 비비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비비는 게 너무 어려워서 싫은 거야. 어릴 때는. 일단은 여기 맛있게 먹는 거 안 해줄게요. 떡이 있어요. 떡. 이제 여기 싸요. 보이세요? 이렇게 유튜버처럼. 이렇게 하고. 그다음에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. 눈치가. 우와 침돌아. 올려요. 그다음에 저는 이걸 좋아해요. 이렇게 올려요. 와 미쳤다.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. 이거 단조림. 단조림. 몰라. 또 다르게 즐기는 방법. 자 보쌈. 그다음에 마늘 소스. 이렇게 듬뿍 찍어줘요. 그다음에. 먹어. 치킨 맛. 그래야죠. 아 맛있다. 밥 먹는 거는. 이쯤만 하고. 왜냐면. 다음에. 브이앱으로. 이거 밥을 좀.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. 그때. 약간 좀 제대로 된 거 보여드릴게요. 약간 배달의 민혁 같은 거. 네. 저는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밥을 다 먹고. 정리도. 다 했습니다. 사실 너무 배가 불러요. 또 잘 수 있을 거 같아요. 그렇지만. 여러분들이랑 산책을 좀. 가볼까. 합니다. 멀리는 아니고. 여기 앞에 편의점에. 걸어가는 데 좀 걸리는데. 같이. 걸어갔다가. 아이스크림만 하시죠. 더 왔다마. 춥다. 춥네. 괜히 나와. 아니. 인감해요. 하하. 괜히 나오다니. 행복한걸요. 아. 시원하다. 오늘 밥 먹었나요? 사실 이렇게. 벌써 이제 밤인데. 일요일날 이제 인거하는 날. 하면. 밥 먹고. 잠깐 쉬고. 뭐 좀 정리하고. 하면은. 시간이 금방 이렇게 엄청 밤이 돼요. 와. 엄마. 추웠다. 어. 놀이터 있다. 또 이럴 때. 추울 때. 놀이터. 궁금해 아니겠습니까. 제가 브이로그. 해서. 뭐 할 게 없어서. 놀이터 가는 건 아니고요. 놀이터로 가고 싶은 분이에요. 알죠 제목. 우와. 한 번도 안 와봤는데. 이 근처까지는 와봤는데. 이 아파트 놀이터는 한 번도 안 왔어요. 가자. 근데. 이거 어른이 타도 되나? 더 높게 탈 수 있는데. 이게. 어 잠깐만. 어. 나 이거 먹었더니 무서워가지고. 더 높게 못 타겠어. 어릴 때는 진짜 높게 탔는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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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아. 가끔 바람 쐬러 나올까봐요. 좋다. 아깝다. 네. 편의점 왔습니다. 뭐 먹지? 듀오의 초코 바나나. 밥 안 봐. 아. 애들 먹기 좀 사다 놔야겠다. 애들 많이 안 먹긴 하는데. 밥 안 봐. 돼지 봐. 내 스타일로 살 거야. 오케이. 찰다. 너무 내 스타일로 샀나? 브라보 샘들. 바나마 이거 맛있겠다. 어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데. 궁극마. 사가지고 올게요. 가시죠. 이거 자전거 보니까 생각난다. 북유럽 갔을 때. 전동 자전거랑. 진짜 많이 탔는데. 그 싱싱이 한국 들어오기 전에. 해외에서 번져. 엄청 많았었거든요. 그리고 거기 진짜 쌌어. 그래서 막 하루 종일 타고 그랬거든요. 아이스크림을 이제 사놔가지고. 숙소에 둘 거예요. 애들 먹기도 하고. 혹시나. 뭐 올 일은 없지만. 손님이 온다면. 주려고. 근데 다 제 입맛으로만 샀어요. 왜냐면. 내가 샀으니까. 네. 근데 저는. 한 두 시간? 정도 더 있다가. 저거 뭐야. 필터. 구연산이나 베이킹소드 넣어놓은 거. 씻어내고. 그 다음에 씻고. 내일 할 거 좀 준비 좀 해가지고. 하루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. 이제 항상 카페나. 뭐 유니버스나. 트위터나. 인스타그램이나. 이런. SNS로 여러분을. 만나고. 가끔 그러셨잖아. 아무것도 안 한 영상이라도.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.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영상. 찍는 거예요. 별로 없어 사실. 아. 내가 미쳤지. 상큼한 걸 안 샀다. 아. 근데 난 바나나 우유바를 먹을래. 사실 군고구마랑 옥수수가. 제일. 제 취향이긴 한데. 바밤바랑.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뭐라 그러지 이런 거. 약간 유제품 느낌의. 아니 유제품. 다 유제품이지. 곡물. 저는. 그 음료도. 옛날에. 아침 햇살 진짜 좋아했거든요. 진짜 조그마다. 이거 봐. 제 손 봐봐. 제 손에. 다. 다섯 못하는데. 이렇게. 이만해요. 누가 먹은 거 아니야. 애는. 라떼는 한 2만 햇살 같은데. 그래도. 그쵸. 아니 내 손이 커버린 걸까. 이거. 착하워. 음. 이제. 이렇게 있다가. 이거 집에 먹을 거 있으면 이렇게. 간식 먹어요. 인간이. 차에서 닦을게요. 이거 진짜 뭐 별거 안하죠. 인간은 생각보다 체력을 좀 많이 써서. 집에서 보통 쉽니다 일요일은. 절대 안 나가요. 다른 날도 거의 안 나가긴 하는데 특히 일요일은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해요. 그냥 이렇게 침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 것 같아요. 다음에는 뭔가 좀 더 스페셜한 거를 했을 때 찾아뵙으면 좋겠어요. 스페셜한 게 뭐가 있을까요? 그때 또 봐요. 저는 또 내일 연습이 있어서 저거 가습기 하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거기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하루 같이 보내요. 너무 급하게 끝나나? 근데 브이로그 이렇게 안 찍어봐서 하루동안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찍는 거 맞았겠죠?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.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. Und then we go. whichever. 뜨거웅. ich iffp co 2